오늘은 현실을 부정하는 인간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진실을 눈앞에 두고도 그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유형의 경우에는 그 어떤 이성적인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에 따른 내 생각에 공감해줘 라는 수준의 대화밖에 하지 못하는 인간이죠. 그리고 그 유형이 바로 이화여대를 찬양하는 fm들의 유형입니다. 여동생이 이화여대에는 남자가 없어서 싫다는데 어떡하지 라는 글이 여성시대에 올라옵니다. 내 동생 수시로 중앙대 이화여대 이렇게 두 곳 붙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야. 근데 나는 중앙대보다는 이화여대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 자기는 합격해도 이화여대 안 갈 거래 자기는 중앙대 가서 남사친 사귀고 남자랑 놀고 싶다고 근데 이화여대에서 중앙대 가면 대학 다운그레이드 아니야? 라는 글을 올립니다. 간단하게 여동생은 중앙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언니 fm녀가 이화여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은 이화여대가 취업이 더 잘된다. 이화여대가 더 잘나가고 취업할 때도 이화여대가 더 유리해서 여대 가는 게 유리해. 회사 다니는 입장에서 이대가 100배는 나 진짜 중경회시보다 높게 평가받는 게 이대야. 나 메이저 대기업 다니는데 주변 여자 입사자는 다 이화여대야. 라는 말을 하면서 이화여대가 중앙대를 그냥 압살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주장은 단 한 가지 이화여대가 취직이 더 잘된다라는 말뿐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녀들의 이런 발언은 과연 진실일까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대학알림위에서 직접 공시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을 우리 fm여전사들께서 꼭 반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률 상위 10개의 대학을 따지면 중앙대는 72%를 기록하고 있는 최상위권의 대학교입니다. 이화여대는 아주대 이나대 동국대보다 못한 학고대학인 사실을 보실 수 있죠. 이 사실에 기분이 나쁘셨다면 당신은 과학적인 통계를 무시하는 감성파리일 게 분명하니까 코낌시익거리는 걸 멈추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화여대가 중앙대를 취업률에서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방금 보여드린 내용은 2022년도 취업률이고 이제는 다른 지표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고위과정이라는 특별한 대학의 교육과정을 알고 계신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대학교에서 기업원어나 전문경영인 임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가르치는 과정이고 최고위과정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문커뮤니티가 더더욱 중요한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육보다는 인맥 형성이 더더욱 중요한 과정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최고위과정에서 당연히 가장 인기가 좋은 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일 겁니다. 그리고 중앙대는 당당히 8위에 랭크되어 있고 이화여대는 11위에 랭크되어 있죠. 이화여대는 중앙대와 비비는 대학교가 아니라 건국대 경희대부터 이기고 와야 하는 대학교라는 게 보이십니까? 취업률도 개박살났고 인맥도 개박살났는데 어째서 그녀들은 중앙대에 비비는 걸까요? 자 이제 다시 아까 글을 봐보겠습니다.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중앙대보다 닥치고 이화여대예요 미치겠네 크크. 나 대기업인데 이화여대가 중대 압살래. 이화여대가 넘사마자 이대 더 쳐주는 게 맞음. 이라고 울부짖는 우리 fm들이 뭔가 불쌍하고 짠하지 않습니까? 팩트를 들고 오라면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이화여대가 더 잘나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공감해줘. 라고 울부짖는 저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바락해도 대한민국과 라이벌이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북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묘한 계책 덕분에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로 인식될 수 있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 세뇌망상일 뿐인 거죠. 부디 우리 fm 여러분들이 팩트를 받아들이길 바라며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화여대가 더 잘나간다니깐 내 생각에 공감하라고.